오늘 밤사이에 눈이 내립니다. 강원에는 1에서 3cm,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비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광주 7도, 부산 11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최대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동해상의 높은 파고는 내일 오후가 되면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모레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전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맑겠습니다. 기온도 평년을 웃돌며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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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